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삼촌입니다 그리고 여기 둘은? 시혈! 네 시혁이랑 시혈입니다 이게 있어요 이게 뭐죠? 눈암마귀에 눈암마귀에? 목소리가 둘이 너무 작은데 오늘 삼촌은 오랜만에 우리 조카들이랑 찍는다고 신났는데 이거 어디서 샀어요? 아빠 어디서 샀어요? 아빠 왜 샀을까요 이거를? 누가 쓰려고 샀을까요? 나 시혁이가 왜? 시혁이 눈이 안좋아요? 그러면요? 좋아요 좋은데 유튜브를 너무 많이 하니까 샀을까요? 아니요 너무 조그맣습니다 이거는 바이마르 코리아라는 데 거고 바이마르 스마트웨어 힐링 눈마사지기 써있고 중소기업 중앙에 보험도 들어있고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도 가입되어 있다고 써있네요 바이마르 스마트웨어 힐링 눈마사지기네요 열어보겠습니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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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호우 얹어버려 호우 설명서가 들어있고 단글로 되어있고 보증서 제품 보증서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오 무거워 시혈이가 한번 까볼래요? 네 이걸 꾸욱 누르면 전원의 기억입니다 이 앞에 있는 첫번째 거를 누르면 소리가 바뀝니다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충전기가 들어있고요 본체 3개가 들어있고요 충전기는 아 좀 서운하다 아 좀 실망스럽다 왜요? 우선 C타입이 아니고 8핀이에요 예전 핸드폰 쓰던 8핀으로 되어있고 비닐은 시혈이가? 홈 한번 써볼게요 오 시혈아 지금 뭔 소리도 나고 네 그리고 진동도 나고 나고 있습니다 네 써보세요 이거 알람은 좀 강구해야 돼요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의 흰다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암튼 진동도 되고 온 열도 나고 아 눈 마사지가 되면서 음악도 나오면서 진동도 나오면서 온 열도 되면서 오늘 제일 힘든데요 오오 우와 이게 진짜 정확한 것 같다 이 그림이 이렇게 이게 온 열은 42에서 44도가 되네 세 가지 자연의 소리로 15분간 마사지도 받고 수면 모드도 있구나 관심이 혹시나 가시는 분은 바이마르 스마트 에어 힐링 눈 마사지기 검색해서 인터넷에 들어와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한번 해볼게요 주세요 이거 많이 하면 돈이 조금 다가워져요 돈이 바꾸고 싶으면 말하세요 오오 오오 우리 혈압 짤 때 있잖아요 공기가 쫙 들어와서 쪼아지는 것처럼 이게 진동으로 오오 쫙 모였다가 공기가 피익 빠지고 다시 또 쪼아악 쪼아지면서 진동은 쭉쭉쭉쭉 오고 피익 확 빠지고 그러면서 시냇물 소리가 좀 나고 그러면서 앞에 열은 좀 있고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조카 둘이서 계속 옆에서 뭐라고 하고 한천 네네 그런데 있잖아요 오오 이거는 이렇게 꼬이면 좀 열이 나오고 이렇게 풀리면 좀 시원해 음 오케이 이거 꺼주세요 이제 다른 소리로 바꿔 볼게요 이건 산속에서 새가 울고 있고 네 정답 끌게요 네 꺼주세요 작동을 중지합니다 하고 나오네요 오우 뜨거워 오케이 삼성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증마사지 딱 그거를 얼굴에다 붙잡고 맞아 정확해 삼성도 그렇게 느꼈고 시원기는 어땠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 되면 살짝 끄고 이렇게 부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농도가 피로회복인데 농마사지 피로 피로가 회복이 될까요? 아니요 안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옛날 엄마가 여기를 이렇게 돌리거든요 아 여기가 유튜브 많이 하면 아프대요 유튜브 시원에 많이 한다고 엄마가 돌려주고 돌려줘서? 네 이거 하면 조금이 나아요 이렇게 하면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제가 엄마가 안 하는 것보다 더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저씨 저희 유튜브 한지 2년이 됐는데 이렇게 카메라에 등 돌리고 있으면 시원의 얼굴이 안 나오는데 어? 우리 프로잖아요 그죠? 네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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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이게 아빠가 산 게 아니고 선물 받았대 선물은 가격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네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해서 가격은 중요하지 않지만 삼촌이 그래도 이걸 알려줘야 되니까 찾아봤어 인터넷을 얼마나 저요 얼마예요? 4만 6천원 맞아요 4만 6천원 조금씩 조정이 될 수 있는데 낮은 가격으로 보니까 4만 6천원부터 이렇게 있더라고요 4만 6천원이면 비싼 거? 비싸요 비싸요? 시아기한테는 좀 비싼 돈이에요? 네 시아기는 눈 피로를 회복하고 자연의 소리가 나오고 진동이 오고 그리고 열까지 되는데 아니 열도 나고 어 마사지도 해주고 어서 서울도 나고 어 10만원 돼야죠 오늘 이 눈 마사지이라는 게 있다 이게 목적이야 그치? 그래서 눈이 필요하신 분들은 눈 마사지라는 게 있으니까 나 눈이 필요했는데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이거 광고 아니에요? 맞아요 광고 아니에요 근데 아빠가 선물 받았길래 저희가 한번 이런 게 있다 해서 찍어보자 해서 찍는 거죠 혹시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저 이거 처음에 아빠가 제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 이거 보고 저는 게임인 줄 알고 그냥 여기 안에 그림이 있고 화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게임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냥 안 마기였어요 유리 그러면 이제 끝날까 뉴욕 끝내땼 돼요 그럼 오늘 상총과 시아리와 시아기의 땡기같이 생길 눈 안 마기 소개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늘보다 더 발전하는 오늘의 주인공이 세계 halo 안녕 난 노오지다 난 로pekt2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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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치 응 актив 응짝 응치 되겠습니다 안녕 난 노고트다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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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노고트다 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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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치